그때 소문이 난 거야. 정말 궁금한 게 정말 정XX 애를 났냐고. 정말 정XX 애를 났냐고. 정수라는 올해 나이 60이고 이제 환감을 앞두고 있는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1980년대 미모의 가수로 큰 인기를 끌었던 정수라는 초등학교 5학년 때 CM송을 부르며 가수로 데뷔를 하고 이후 80년대 아 대한민국 환희 눈물의 의미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게 1980년대 한국을 주름잡았고 이를 기반으로 1990년대에 미국 진출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동양인이면서도 흑인의 독특한 분위기가 섞여 미국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1991년 마이클 잭슨의 형 저메인 잭슨과 함께 듀엣으로 4곡의 노래를 발표까지 했어요. 하지만 미국 활동에 집중하면서 한국의 얼굴을 보이지 않자 이상한 우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정수라가 회장님의 아들을 몰래 낳아 500억 원을 받았고 지금은 미국으로 쫓겨났다라는 소문이었죠. 이 루머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회장의 아들을 낳으면 재산을 주려고 했는데 딸을 낳아서 양쪽 집안이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정수라가 쌍둥이를 낳았다. 가수 김한성과는 동서지간으로 정주영 회장이 양말 공장을 줬다고 카더라 라는 등 수많은 루머들로 확산되는데요. 정수라는 이에 대한 루머들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을까라는 생각에 해명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루머들이 더욱 늘어가고 심지어 정주영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정수라가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견장한 상태로 몰래 조문을 했다고 하더라는 루머까지 돌자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돼요. 정주영 회장은 2001년 별세하셨는데 당시 현대그룹과 정주영 집안은 그의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치르지만 엄청난 조문객과 기자들로 인하여 국장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 숫자가 총 33만 명이라고 하니 말 다했죠. 그런데 정수라가 몰래 변장을 하고 정주영의 장례식장에 다녀갔다는 이야기도 우습지만 그런 정수라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도 무척 이상하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진 기자들과 더불어 일반인들은 왜 그런 정수라의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로 정주영은 1992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데요. 당시 국민당 대통령 후보였는데 이때 정수라도 공교롭게 미국 활동 직후 대통령 선거 지원 유사에 나서죠. 바로 민자당의 김영삼을 지원했는데요. 정수라는 유세장에서 아 대한민국의 노래를 부른 후에 김영삼 후보가 우리나라 지도자가 돼야 한다. 김영삼 후보가 꼭 당선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이에 대한 정주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본인 역시 유세장 지원이 가능한 연예인들을 더 모으려고 했다는데요. 만약 정수라와 정주영의 관계가 실제로 친밀했다면 아마 정주영 회장의 평소 성격상 배신자라고 노발대발하지 않았을까 하네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정수라와 김환선이 정말 동서지간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정수라가 2006년 결혼할 때 정수라는 결혼식에 자신의 절친 김환선을 초대해요. 그리고 신부였던 정수라가 던진 부캐를 바로 김환선이 받게 되는데요. 만일 루머처럼 정수라와 김환선이 동서지간이었다면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하고 또 부캐를 던졌을까 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그려지네요.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수라의 성격이 보통 사람과 많이 다르다면 이런 게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또 김환선의 경우 김환선과 정수라가 동서지간이면 김환선이 그런 정수라의 결혼 초대에 응해 직접 축하하러 가고 또 본인이 부캐를 받았을까 하는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해 보이는 지탄받아 보이는 희박한 일인데 말도 안 되는 루머가 퍼졌던 것이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